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5시 45분입니다. 저는 몸무게 재고 어제 먹지 못한 김밥 도시락으로 싸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제 7시부터 잤어요. 거의 한 11시간 잤습니다. 오늘 김밥을 가져갈게요. 우선 이 샐러드 김밥을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2개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녁에 먹을게요. 오늘 점심 도시락 이건 샐러드 김밥 찍어 먹는 거 이건 그냥 김밥 찍어 먹는 건데 맛만 보기에 소스 2개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저이 샐러드 김밥 만드는 거 저장에 맞을 수 있어요. 뭐하셨어요? 제가 좀 가방이 들어가서 4개, 5개, 6개, 3, 4개, 5개, 4개, 7개, 5개. 해왔athlon Ф棒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럼, Success호가 만드는 거라 ikhail을 다 가져가니까요. 이제 배고프가 começou. 이제 배고프가 반지면 annt데요. 이제 배고프가 있는 거 이제 배고프가 샐러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은 김밥이랑 요거는 데리야끼랑 마요네즈 소스에 청양고추 2개 썰어 넣었어요 저는 이렇게 저녁 챙겨 먹겠습니다 우선 터졌지만 계란이랑 참치 안녕하세요 스첼라입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요 오늘 몸무게 재고 하루 시작할게요 사실 어제도 운동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와서 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즈 아메리카노 맛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점심을 먹을 건데 오늘 점심 주제는 냉장고 털입니다 삼겹살 200g 그리고 상추 고추 무순 새송이버섯 같이 볶았고 수박 복숭아 이렇게 먹겠습니다 냉장고 털입니다 삼겹살 삼겹살 여러분 수박은 남기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운동 너무 하기 싫어서 계속 꿈을 대다가 이제 9시 반인데 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운동인데 화끈한 전신 운동 관례 테라 팬님의 운동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우연히 찾았어요 그리고 아 오늘 저녁은 살짝 배가 고프긴 한데 뭘 촬영 먹긴 귀찮아서 수박 오전처럼 5조각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짜리 먹었어요 서서 먹어서 촬영은 안 했고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동 끝 억지로 억지로 운동 끝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7월 25일 일요일 아침 8시 25분입니다 이렇게 새우 샐러드와 수박 이렇게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환풍기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샐러드 채소 손질된 거 사니까 금방 물러요 고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아 너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6시 15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너무 늦어서 오늘 씻고 오늘은 회사에서 샐러드 주문해먹거나 파리바게트 샐러드 포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약간 중간에 기억이 없어요. 그럼 빠르게 몸무게 재고 출근할게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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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오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오랜만에 빅시스님의 전신 타바타 운동 홈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운동 끝냈어요 너무 힘들어 그럼 저는 이제 저는 자전거 45분 타고 올게요 너무 힘들어 오늘 운동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